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은 웃다가 울다가 시리즈입니다. 김산보 정말 정신나간 녀석은 낭독하다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고천석 뉴런 네트워크의 영화는 첫사랑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고 슬퍼요. 고승우 트럼프와 김수영 시인은 2020년 대선에서 떨어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정말 정신나간 녀석 김산보 아침 새벽이었다. 평소에 늘 묶여있던 우리 집 개 뺑사미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제는 1년이 지나서인지 의젓하게 커서 체격도 당당한 놈인데 아침에 나가보니 보이지 않는다. 폭날이 가까워지자 우리 동네에 새로운 개 도둑이 극성을 부리며 큰 개만 골라 훔쳐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식구들이 아침 식사도 내 팽개친 채 온 동네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녀석의 행방은 묘연했다. 내가 뺑사미를 발견한 것은 이 녀석이 창고 뒤에서 무엇을 열심히 뜯고 있는 모습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녀석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심스레 다가갔다. 녀석이 뜯고 있는 것은 흙두송인 채로 죽은 웬 토끼 한 마리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서울 도심에 이런 토끼가 있었다니. 그 순간 나는 더 놀라고 말았다. 며칠 전 아랫집 똘복이네가 성남 모란장에 가서 토끼 한 마리를 사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똘복이 아빠는 새로 사온 토끼를 위해 정성스레 2, 3일을 계속 열심히 토끼장을 만들었다. 그 토끼 먹이로 동네 시장까지 가서 싱싱한 부성기를 한아름 사왔다. 토끼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대단했다.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던 토끼를 우리 집계 뺑사미가 물어주기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한동안 이 토끼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결론을 얻었다. 이 흑투성이가 되어 죽은 토끼를 똘복이네 식구들은 물론 귀신도 모르게 그 토끼장의 도로 들여놓은 거였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나는 물어떡고 있던 그 토끼를 얼른 빼앗아 세척제로 깨끗이 씻고 빠른 걸레로 닦고 머리 말림기로 털을 정성껏 말렸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조용히 혼자 기다렸다. 오늘따라 시간이 지루했다. 드디어 밤 열두시경. 마침 금음날 밤이라 칠흑같이 어두웠다. 주변은 지죽은 듯 고요했고 마침 빗방울이 간간히 바람에 약간 흘날리며 푸른 낙엽들이 몽달 귀신처럼 다 뒹굴었다. 적지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684 실미도 특수부대 요원처럼 나는 살금살금 똘복이네 울타리를 향해 기었다.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죽은 토끼의 시신은 싸늘하게 식어 축 처져 있으니 더 으시시했다. 얼마 후 드디어 이 토끼의 시신을 똘복이네 토끼장 안으로 넣는데 성공했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넘어왔던 그 담장을 조심스레 대덮는데 아까보다 더 높아 보였다. 등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다. 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길게 나왔다. 시계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침묵을 삼키며 밤 한시점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똘복이 아빠로부터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를 잠결에 어렴풋이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같이 내 귀를 찔렀다. 어떤 미친놈이 어제 뒤져서 땅속에 묻어준 토끼를 이렇게 다시 꺼내 세탁까지 해서 도로 우리 토끼장에 쳐넣었나. 앙? 세상에 별 정신나간 놈도 다 있네. 귀신 고칼로루시야. 귀신이 고글. 창밖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이 소리에 난 더 졸리던 잠이 달아나고 말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두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각자 한마디씩 뱉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참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어떤 미친놈이 정말 정신나간 놈이 있구먼.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일까? 하면서 뉴런 네크워크의 영화 고천석 언젠가 영화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로댕에 생각하는 나상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기부로 살아난다면 맨 먼저 어떤 말을 할까? 편지에 대답해 주셔야 해. 당신은 내게 글빨로 주는 무언의 대화가 참 아름다워요. 단골 서점 직원이 정성스레 포장해 보내준 책이 어제 택배로 왔다. 얼마 전 일터에서 영화화된 로버트 제임스 웰러가 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신청했다. 오늘 아침 지하철 7호선 첫 차를 타면서부터 저절로 읽혀졌다. 첫 차를 타야만 자리에 앉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었다. 일터에 도착하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으니까. 나로서는 소중하고도 풍요로운 시간이다. 혼잡한 틈 사이에 나만의 여유로움이랄까. 그럼에도 오직 읽고 싶은 책을 마음 놓고 읽기가 좋아. 첫 차를 타고난다. 물론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다고 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감이 없다. 다리의 하중을 느껴 피로감이 가중돼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땅 위를 걸을 때도 걷는 시간조차 아까워 책을 읽는다. 어느새 기다리지 못해 조급하게 서두르는 성질이 생겼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나 사람을 기다릴 때 지루함과 조급함을 털어주는 것은 역시 책이다. 그렇게 책을 읽어도 책 내용이 기억에 잘 저장되느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읽었던 책이나 들었던 이야기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나의 뉴런 레크워크에 새겨져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는 가늠 잡을 수 없다.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왜 그럴까? 평생 동안 만성 두통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알아온 전력이 있다. 두통이 심할 때는 안절부절 어쩌지 못하고 독한 진통제를 복용해도 그때뿐이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두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독한 진통제의 상복으로 결국 의장이 청공상태에 이르러 장기간 약물치료로 임시 봉합은 됐지만 가공된 음식을 먹거나 조금만 과식을 하면 위가 더부룩해진다. 두통을 견딜 수 없어 진통제를 복용한 결과 처음 시작은 위험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위계양으로 진행되더니 이윽고 위가 구멍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일련의 이런 과정이 결정적인 기억장애를 초래한 것인지 모른다. 많은 독서를 해본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야 내공이 쌓이는데 조금씩은 보탬이 되는지도 모른다. 읽고 또 읽으면 점진적으로 내공이 쌓여서 언젠가는 뇌의 기능상 정신보건의학에서 말한 뉴런 네크워크가 형성되리라는 믿음은 유효하다. 뉴런 네크워크가 생성된 상태라야 자기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뉴런이 형성된 과정을 때에 다름대로 선험적 경험이 있다. 특히 대화체 영어 문장을 외우다 보면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나는 영어 문장을 적어도 일백 번은 대대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장된 영어 문장은 영어권 애국인을 만나도 우리말 튀어나오듯이 즉시 튀어나온다. 적어도 그 문장만은 그래서 서슴없이 대화가 가능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주인공 로버트 킨케이드와 프란체스카가 다시 만나는 부문을 읽는 중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대목이 내겐 정말 감미롭다. 두 사람 간에 나누는 사랑의 대화는 고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나도 이런 멋진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나는 영화와의 사랑을 참회해야 하니까. 첫사랑 그녀는 아내처럼 단아한 귀에 우뚝 솟은 콧날에 갈색 눈빛은 초롱초롱 빛을 발했다. 서구적 이미지가 담긴 영특한 소녀였다. 그녀의 유난히 맑고 영롱하게 빛을 내는 눈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시심이 뛰어난 꿈만은 문학 소녀이기도 했다. 그녀 아버지는 교육자였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내가 그렇게도 동경했던 선생님. 그런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유년은 애숙과 애종형 두 사람이 모두가 선생이 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때가 있다. 애숙은 교장, 큰형은 고등학교 생물학 선생, 작은형은 중학교 영어선생이었다. 애숙은 나의 우상이었다. 나의 꿈은 장래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스로 배우고 읽고 쓰고를 거듭하는 일만 반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언제이던가 그때가 흘러가버린 무정한 세월이 되었다. 생명의 약동을 말한 영화에 생각하는 사람. 그 첫 대답이 어떤 말이어야 좋을까. 왜 너는 오롯이 아픔만 안겨주고 슬픈 눈빛 애타게 그리운 영화와 어찌 운명의 절교를 했던가. 그녀가 좋아하는 복숭아와 포도 등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자기 집 과수원에는 과일이 지천이었다고 내게 말한다. 나는 감미롭고도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고 전원의 환경에서 자란 꽃다운 소년은 꿈도 풍요로웠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다. 교회의 역원으로 공적인 만남을 유지하던 둘 사이는 어느덧 서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깊어졌다. 우리는 공식 모임이 끝나면 눈을 피해 단둘이서 어두침침한 중국음식점 방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꿈같은 정담을 나눴다.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허겁지겁 그녀가 먼저 버스를 타고 가도록 기다려주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은 어찌 그리도 시간이 짧을까. 그녀의 고향 전원을 그리며 언젠가는 가볼 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녀도 내가 오기를 방학되는 고향에 내려가 무척이나 기다렸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께 나와의 관계를 말했다고 한다. 사람은 착하고 좋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라 조금 걸린다.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쩌겠냐. 내 마음을 존중해 주어야지.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깊고 너그러운 도량을 가진 지식인이었다. 결국 그녀와의 애달픈 인연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고아 출신이라서 그녀 어머니에 조금 걸린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모른다. 서로 간에 안타까움만 남겼다. 그녀와 나는 서로 매우 사랑했음에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는 마가 작용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게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나는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녀의 실체는 내 곁에서 떠났는지 모르지만 난 아직도 그녀와 정감을 나누며 함께 산다. 영화의 시간과 그 잔영 속에서 살고 있다. 가끔 꿈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어디선 그녀의 모습이 아름거리고 청순한 말소리가 들린다. 그녀와의 만남이 간절하기에 그럴까.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기에 그런지 모른다. 주의 집중이 그녀에게 가있기에 그럴까. 나의 감각 시스템은 초당 수천만 개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슬픔과 고뇌 속에 일생동안 찜지고 살아가는 영화는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를 왜 떠났을까. 은발머리 나부끼며 당신은 언제 내게 오려는가. 성긴 기밑머리 노문사 솔베이지 사랑 찾아다서련다. 영롱한 눈빛의 문학소녀를 나는 영영 잊을 수 없어 당신을 향해 생각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할까. 영아와 내가 백목년을 꺾던 밤은 달이 유난히도 밝았다. 백공작 같은 그 가슴에 안길 백목년을 생각하며 밤을 새우고 하얀 꽃니파리가 상장처럼 초라해지는데 지금 나는 백목년 아래 지나면서 그녀의 손과 가슴 심장을 어루만진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가벼이 떠간다. 생각보다 가볍고 단출한 단풍이 무엇을 찾아낼 듯이 강너머 푸른 언덕을 더듬는다. 언뜻언뜻 숲새로 논에 물을 보내는데 필요한 물은 맑고 푸르렀다. 빛이나 연기처럼 떠도는 저 들에서는 종달새가 오늘 또 푸른 하늘의 먼 여행을 떠나는가 보다. 신의 물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때마침 아지랑이가 앞 건지산 마루턱에 아롱거린다. 정신건강의학에서는 간절히 염원하며 그것을 계속 찾고 있으면 꼭 미치지 않았어도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게 된다고 한다. 얼굴이나 음성 혹은 어떤 다른 기억이 떠오르고 확인하는 과정은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시작된다고 했다.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단서는 앱으로부터의 자극일 수도 있고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는 특정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상태 즉 내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 단서가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면 그 단서를 찾아나서고 너무나 보고 싶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닐까 하며 집착하다가 아예 바라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았다. 잔잔한 눈가에 미소 띠는 그 소녀의 자세꽃 입술은 탐스러웠는데 사근사근하게 홍색빛 띠는 오파나처럼 바닷바람에 휘둘린다. 꽃다운 그녀는 헐월달아 어디로 가버렸을까. 문학소녀의 꽃의 빛선에선 꿀의 향내가 아직도 나를 향해 그윽히 풍겨오는 것 같다. 동박새처럼 하느작거림으로 내게 다가올 것 같은. 백색 산다와 같은 영화의 향기에 나는 한때 떡스를 잃었던 때도 있다. 깊숙한 꿀샘에서 피어나는 향치에 내 영혼은 흐늑거리기도 하고 내밀함 속에 간직된 그 아늑함이 그리워 나는 황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녀는 미소와 꽃잎술로 내게 입맞춤한다. 이처럼 기대와 예상착오의 인식은 내 기능인 천두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상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해야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성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나는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아직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그녀의 손길을 느낀다. 오늘도 그녀의 흔적 안에서 그녀의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에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여부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영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도 나와 같으냐고 묻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아마도 그녀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를 그르쳤으니까 마음을 되돌려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애원도 내가 거절했으니까 그녀에게 상처를 준 마음의 원제는 내게 있다. 그런 상처로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앙금을 풀어주고 싶다. 아니 나 혼자 그 흔적들을 다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다시 살고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화를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안해 영화 너를 잊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영화를 못 잊는 애 끓는 마음은 이제 하늘나라에서라도 읽어주기를 기대해야 할지 모른다. 문득 어느 집 층층계를 무심코 오르다가 흰 장미처럼 밝아벗은 채 영화가 햇빛이 드시게 내리쬐는 창 옆에서 가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 정황에서 그만 잠을 깰 뻔했다. 스쳐간 밤 영화에는 꼭 담으 입술이랑 눈꺼풀이 다친 눈의 모습일 뿐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모습의 자태다. 분명 영화다. 어디서 비롯해서 어디로 끝나는 눈 덮인 산맥보다 희고 고운 곡선의 몸이다. 정말 측은하면서도 황월경에 빠져들 뻔했다. 가슴을 파헤치고 머리를 묻어도 볼에 볼을 비벼도 영화는 말이 없었다. 끝끝내 껴안은 채 흐느껴 목이 메게 울다가 차디찬 석고상에서 소스라쳐 나는 그만 꿈을 깨고 말았다. 그녀와 나를 갈라놓은 시면이 너무나 깊어서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그녀를 아무래도 영영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만 꿈을 깨고 나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트럼프와 김수영 시인 고승우 TV 틀까요? 아내가 수저를 들면서 김씨에게 묻는다. 부부가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 뒤 둘은 시선을 TV에 보낸 채 밥을 먹는다. 노인 내 두 사람은 식사 때 지금처럼 TV를 벗 삼을 때가 많았다. 둘이 밥 먹는 소리만 내면서 서로 바라보는 것보다 TV의 그림과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았다. TV의 정신을 빼앗기면 밥맛이 없어도 수저가 입속을 들락거렸다. 적당히 뱃속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TV에서 뉴스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현조 바이드 대통령과 재격돌한다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떨어져 재선에 실패했는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혹을 보인단다. 김 씨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떨어져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굴이 조금 야위였을 뿐이지 현역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연단에 서서 주먹을 불끈진 손을 휘두르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뉴스 속의 트럼프는 과거 한창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이었다. 김 씨는 밥을 씹으면서 시선은 TV 속의 트럼프에게 고정한 채 아내에게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살이지? 우리 나이로 75살 김 씨가 아내에게 지나가는 식으로 묻고 아내도 건성 대답했다. 김 씨는 트럼프 대통령만 보거나 생각하면 그의 나이를 생각한다. 자기보다 8살이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부터다. 김 씨 자신은 은퇴 인생으로 방한 통수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세계가 주목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명세를 타는 정치인이다. 그런 트럼프를 보면 김 씨도 자신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노력하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씨가 뉴스를 통해 파악한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삼류 재벌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거친 말을 쏟아놓거나 역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전방지축이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도 열심히였다. 미국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 의원장을 칭찬하면서 잘될 것이라고 떵떵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았던 2018년 6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도 그랬다. 김 의원장이 똑똑한 터프가이다. 그가 북한을 위대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북미 협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말로 생색을 냈던 것 같은데 큰소리 친 대로 되지는 않았다. 별 진전이 없었고 결국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참 별난 정치인이야. 김 씨는 옛 생각에 잠겨 입안에서 따로 도는 듯한 밥과 반찬을 씹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 씨는 트럼프가 한창 잘 나갈 때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한 것과 달리 한국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한국 대통령은 물론 자리 높은 사람들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무슨 속셈이 있다는 식으로 비틀어서 말했을 뿐이다. 김 씨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그 이유를 잘 알게 되면서 쓴 웃음을 지어야 했다. 국가 보안법 때문이었다. 미국에 없는 이 법이 한국에 있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해 찬양, 고무, 동조를 못하게 되어 있다. 칭찬은 찬양과 엇비슷한 것으로 인식된다.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 국보법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남측에서 계멸시켜야 할 존재에 불과했다. 남측에서 볼 때 북한은 더불어 같이 살면서 번영을 구가할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었다. 한국 대통령도 이 법을 지켜야 하니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했지만 그를 대놓고 칭찬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다. 김 씨는 실향민인 아버지 덕분에 철이 든 나이가 되면서 국보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언젠가 막걸리 국보법에 대해 말하면서 신신당부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너 말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막걸리를 먹다가 남한 대통령을 욕한 것을 누가 듣고 신고해서 국보법으로 징역살이를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고 특히 북한이 잘한다. 어떤 면에서는 남한보다 더 좋다 라는 식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 김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밥 몇 숟가락을 더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려는데 TV 뉴스가 끝난다. 김 씨는 눈길을 돌려 어둠이 깔리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해져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식탁 위에 놓여있는 신문을 들어 뒤적인다. 그러다가 진지한 표정이 된다. 김수영 시인 서거 53주기라면서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띈 것이다. 기사에는 김 씨인의 미발표 유고인 김일성 만세라는 시의 일부가 나와 있었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수영의 시 김일성 만세 전반부 1960년 10월 6일로 탈고. 기사에는 김 씨인의 시가 4.19 혁명 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수 개월 전에 지필된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김 씨는 기사를 읽고 난 뒤 김 씨인이 참 용감하게 시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자신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큰일을 한 것이라 여겨졌다. 치열하게 살았던 시인으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존재처럼 느껴졌다. 김 씨는 밥 먹기를 중단한 채 한참 신문을 바라보고 앉아있자 아내가 근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여보, 좀 더 드세요. 음, 김 씨는 아내의 말에 얼른 밥을 한 숟가락 입안에 떠놓고 반찬을 챙긴 뒤 우적우적 씹어먹는다. 그러면서 늘어졌던 표정에 생기가 돌면서 밝아진다. 자신도 고령인 트럼프처럼 정력적으로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김수영 시인처럼 간 큰일은 못해도 트럼프처럼 정력적으로 살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간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여보, 밥 먹다 말고 어디 가요? 트럼프처럼 건강하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한다고요.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미국 역대 대통령 후보자 중 트럼프는 최고령 후보자군요.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별난 정치인 같습니다. 조 바이든에게 고령자의 리더십 부재를 공격했었죠. 하지만 그 공격은 부메랑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슨은 59세니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죠. 트럼프를 다룬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